여기가 어딜까요? 요즘 제주의 학창 놀이터, 바로 한라산 어리복인데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윈터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한라산의 대자연을 느끼러 오는데 그 대자연과 더불어 저희가 체험거리를 마련해서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든 행사입니다. 저희 12월 21일부터 시작했고요. 이게 1월 19일까지 30일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윈터 페스티벌이니 눈이 펑펑 내리면 좋겠는데 그러기엔 너무 아쉬운 날씨. 등산은 아니고 여기 겨울 페스티벌 한다고 올라왔는데 눈이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저 한라산 등성이에 저 하얀 눈을 가져왔으면 참 좋겠는데 얼음 알갱이뿐 그럼 눈썰매 못하는 건가요? 이 눈썰매 자체가 눈이 없어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눈썰매이긴 한데 저희가 그래도 좀 기분을 더 내려고 이번에 야심차게 제설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온도는 충분히 낮은데 습도가 생각보다 한라산이 좀 높아가지고요. 눈이 이렇게 생각만큼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눈이 없지만 그래도 탈 수 있는 눈썰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윈터 페스티벌에 빼놓을 수 없는 겨울왕국 친구들도 함께했네요. 눈이 없어도 문제없다. 썰매 타기 도전. 우리 친구 잘 탈 수 있겠죠? 이야 시원하게 잘 미끄러진다. 안전하게 착지 성공. 줄지어 튜브 썰매 릴레이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아이들 진짜 신나 보이네요. 엄마도 동심으로 돌아가 썰매에 몸을 쉬는데요. 어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죠? 저 겨울방학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 오때부터 충분해서 아주 좋아했어요. 오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만점 놀이터인데요. 눈을 안 내려도 기온이 낮아서 장비 착용은 필수랍니다. 장갑 끼고 따뜻하게 안전하게 타니까 너무 좋죠? 신난 아이들 모습이 어른들은 그저 흐뭇하기만 합니다.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죠? 이건 또 뭔가요? 아 그거네요. 우리를 모두 열광케 한 동계 스포츠 컬링. 스톤을 정해진 곳에 딱 맞춰서 보내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버님이 이기셨네요? 네. 우리 아버님 우승 세레머니인가요? 이건 뭐 환상의 짝꿍이네요. 잘 거기 있으니까 같은 배꼽 같다. 아버님 제주에서 인생샷 남기시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세요.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윈터 어드벤처 놀이가 있습니다. 바로 유로 번지점프인데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트램플린에서 마구 뛰는 건데요. 와 17일 만점입니다. 저는 살짝 어지럽네요. 우리 친구 괜찮은 거죠? 짜릿해요. 산보러 왔는데 애들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애들도 너무 즐겁게 시간 보내고 가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어놀았다면 이번엔 감성 충만한 갬성 제주로 떠나봅니다. 지금 제주는 동백꽃 필 무렵. 동백아, 동백아 어딨니? 시즌에 맞아서 도내 곳곳 동백숲은 사람들로 인산이네. 겨울철 동백꽃이 제주의 핫 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말 예쁘죠? 동백나무 굴라가래로 걷기만 해도 풍경이 되는 이곳. 걸어보니 어때요? 여기 보니까 엄청 따뜻하고 좋네요. 되게 바다니까 바다도 보이고 딱 뒤돌아오니까 동백꽃도 있고 어머 뒤로 바스 딱 내려오니까 앞쪽에 귤나무도 있고 토종 동백에서부터 그 종류만도 수백 가지가 넘는다는 동백. 저마다의 그 고유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요. 어머나 동백이랑 용식이 커플 못지않게 달달하네요. 저희 지금 골락지 놀러와서요. 풍경이 너무 예뻐서 지금 저희 커플 사진 촬영 한번 찍고 있었습니다. 육지는 이런 거 없죠. 다 건물, 큰 높은 건물만 있어가지고. 사실 제주의 동백은 4.3의 아픔과 척박했던 제주인의 삶을 담고 있는 꽃이지만 지금은 또 많은 이들에게 힐링과 행복의 꽃이 되고 있네요. 원래는 그냥 예쁜 꽃이라 생각했는데 좀 더 제주도에 와서 깊은 역사를 깨닫고 갑니다. 동백꽃이 인기를 끌면서 도내 곳곳에 다양한 동백숲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차량 혼잡이나 소음 등의 문제도 생기고 있는데 서로의 에티켓이 필요하겠죠. 절로 탄성이 터지는 동백꽃. 놓칠세라 서둘러 촬영 준비. 포토존이 필요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인생샷이 되는 동백꽃. 꽃물이 될 것만 같은 활짝 핀 붉은 동백과 진한 초록잎의 조화. 별다른 장치 없이 최고의 작품 사진이 나올 것 같죠. 여기 있는 분들 내년에 다 꽃길만 걸으세요. 페북이랑 인스타에서 되게 많이 떠와가지고 그리고 사진 보니까 이뻐서 찾아봤는데 여기가 유명해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동백꽃도 너무 이쁘고 사진도 잘 나와서 너무 좋아해요. 동백의 꽃말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연인, 가족, 친구 모두 모두 제주에서 만난 동백꽃에서 다시 한 번 끈끈한 사랑과 우정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해 넉넉히 내년 3월까지도 볼 수 있는 동백꽃.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 겨울 동백 숲으로 여행 떠나보아요. 겨울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밖으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즐거운 것들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움츠러들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즐거운 겨울 제주를 느껴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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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